지금 할 게임은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입니다. 귀여워 진짜. 여기서 퀴즈! 젤다가 누구일까요? 초록의 짓 젤다죠? 원숭이다. 안 먹어. 막는 게 잘 안 먹어야 되는데. 이게 돌 같은 거 넣어야 되나 본데? 안 밀려. 아 잠깐만. 저거 먹어. 아! 여구리를 재우면 되나 보다. 아 미친 씨. 견박스러워. 나이스. 더 때려야 되나? 아 세상에. 그냥 난폭해졌어. 와 완전 정신없어 나. 야! 아! 어떡해 어떡해. 아! 아! 후후! 아! 전자리 이겼어! 아! 아!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! 아악! 오오오 Southland 절반으로 무슨... 해뽕은 여랬는데? 아 모바에 넣으면 Ев선 förständми 알겠다 아norm전 아! 어렵다~! 아.. overwhelming 아.. 손이 안따라져 아니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아주 거지 같아요 진짜 알겠다 알겠다 아! 어렵다! 손이 안 떨어져! 아니 근데 이게 타이밍이 아주 거지 같아요 진짜! 알겠다! 아! 됐다! 나이스! 노력형 게임 천재 스트리머! 나는 게임 천재 스트리머! 안 돼! 단 한 대! 나이스! 맞다! 아! 대비친! 조심! 아! 아! 안 돼! 아 이거 왜 조작감이! 나는 게임 천재 스트리머! 아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